다 정리되고 난 뒤에... 다같이 또 축구하자. 감사합니다! 부탁이야... 위로야... 제발 빨리 와줘...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점 중에 하나는 좀처럼 포기를 모른다는 거다.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쉽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지. 하여간에 한심한 놈들이라니까. 한심한 건 당신이죠! 우리 인간들이 뭐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... 그건 바로... 항상 히어로가 늦게 찾아오기 때문이에요! 좀 한번 더 할게... 오래 기다렸세? 이에... 하하하... 국립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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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신! 이어호! 렛츠!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난 이제 도망치지 않아!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! 누군가의 히어로로 존재하기 위해서! 이르마! 여기에 놔둘게! ключ... 신선 scarcity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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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 삼각형 에너지 으아아아악! 함께 간다! 가면 라이더 리바이스